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례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모펀드의 이익보장 약정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826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행확약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이행확약을 받고 출제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행확약의 연대를 해서 확약의 내용을 이용해 주겠다고 한 연대에서 한 채무자입니다. 상고인이 폐수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모펀드사가, 사모펀드라는 것은 개인이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사가 이익보장 약속을 해서 투자를 권한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건데 이익보장을 약속을 해버리면 일부 투자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익보장을 해주고 일부는 손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간 형태에 맞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냐면 솔로몬 저축은행이 이제 KGI 증권을 인수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펀드를 하면서 그 펀드를 PEF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유한회사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축은행이 업무 집행 겸 사원 겸 무한 책임 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PEF라는 펀드의 업무 집행 사원 및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축은행이 과학기술공제회와 이익확약약정을 체결합니다. 연 복리의 9.1%의 이익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익상환약정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제회가 나중에 이익을 돌려달라 원금 빼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저축은행이 사무 EMC라는 회사를 권유를 해서 이 사무 EMC에게 공제회의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넘길 때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고 익명조합으로 통해서 익명조합에게 공제회의 지분을 넘기고 그 지분을 사무 EMC가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공제회는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무 EMC한테 출자대금을 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 EMC는 원래 자기 다본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솔로몬으로서 출자대금을 대여받아서 출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솔로몬이 자기 돈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돈을 준 것 같이 하고 거기다가는 이익확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피고 피고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아니고 솔로몬 저축은행의 계열사였습니다. 피고와 같이 사무 EMC에 다시 한번 복리 9.1%의 이익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 EMC는 솔로몬으로 제출을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PEF에 출자를 하는데 두 번째 환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무 EMC는 원고에게 지분을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제의 지분이 아니라 공제에 출자하는 익명조합에 갖고 있던 지분을 사무 EMC가 갖고 있었는데 사무 EMC가 익명조합의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두 번째 이익확약약정의 당사자인 피고 솔로몬 저축의 계열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익확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간접투자법, 즉 현재 자본시작법에는 사무 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은 이익보장 약속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자의 일부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발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투자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데 누구는 투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익보장약정 규정을 금지한 약정은 과연 효력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규정은 이익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 저축의 1차 약정, 공제회에 맺었던 1차 약정, 두 번째 사무 EMC가 맺었던 2차 약정 모두 무효다. 그리고 피고가 솔로몬과 협의해서 이익보장약속을 한 것도 규정위반이다. 이 판례 보면 약간 이런 말도 나옵니다. 솔로몬 말고 제3자가 이익보장약속을 해주는 것까지는 금지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업무집행사원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솔로몬과 피고 사이의 계열사의 관계가 있었고 솔로몬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계열사회를 움직여서 약정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협의해서 약속한 것도 규정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사무 EMC가 익명조합원이었는데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보장약속도 규정에 의한, 기본시작법에 의한 이익보장약속, 투자자 중 일부에 대해서 이익보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확장한 거죠. 원래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를 상대로 이익보장약속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업무집행사원과 협의해서 한 제3자도 금지 규정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도 투자자의 익명조합원에게 약속한 것도 금지조항이 위반이 된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자본시작법 제249조 14가 현재 규정입니다. 기관전용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익보장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존의 자본시작법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무원드와 경영참여형 사무원드가 구별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일반 사무원드와 기관전용 사무원드로 구별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무원드 규제는 일반인도 가입 안 있는 사무원드인데 여기는 규제가 좀 더 강화됐고 기관전용 사무원드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법인이나 큰 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규제가 좀 더 완화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원드 관련 판례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 일반 사무원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